원추멸이 네 네 닮은 걸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면 선남선녀 커플이라고 매력있지 사랑이라는 거래 인성 매력 실력 우빈 씨는 세 가지를 다 고루 갖추고 있는 게 심쿵했었고 굉장히 설레였던 것 같아요 비인두 암 암 판정을 받게 되죠 두 사람이 결별한 게 아니냐 신민아 씨 활동에 좀 지장을 주기도 할 정도로 아 진짜? 결혼합니까?